자 여기 차가 811T에요 지금 모변 지금 그 사진하고 다 올려놨는데 알씨랩 사이트 보시면 그 번에 사진하고 그림 다 올라가 있을 거에요 와우 샤시에다가 다 범퍼 이런거 하다가 이게 뭐라고 그러죠 p ppf 를 받으셨습니다 보이고 필름 정성이 되고 바지 직접 칠하시고 기독교신가봐요 농담이에요 카본으로 있는데 카본 듣기가 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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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사진으로 보여줘요 사진 다 있어요 살짝 한번 뛰어보죠 살짝 한 1분 정도만 자 화면이 잘 나오게끔 잘 나오나요 화면 올라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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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동그란게 돌지말고요 자오르면 앞으로 픽픽픽 한번 하죠 속도만 먹어요 속도만 자 이렇게 하고 뛰어보세요 우와 와우 조심 자 살살 안이 거의 사람 없는데서 다시 전선 선 선 옆으로 쫙 지나가세요 정말 가령사인 아니겠죠 위험해요 와우 오와우 휘익한 소리 들리죠 소리가 장난 아니죠 대북심암패에요 대북심암패 싼차보다 더 빠른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가 배터리가 지금 플라워맥스 거에요 80만패야 80식 다 안되겠네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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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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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종기는 산할겁니다 엔티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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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bsolutely 엔티쿠 엔티쿠 밟다 더 빨라야 돼요 서버가 엄청 빠르네요 서버를 손잡아 이렇게 돌려보세요 거의 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근육이 움직이죠? 희한하게 앞바퀴가 넓어진 이유는 뒤쪽 그립보다 앞쪽 그립이 업체에 가면서 뜨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부풀어 올라와요 이렇게 시원하게 당기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당기면서 없을 때 당기세요 당겨주세요 사람치면 큰일 나죠 나한테 온다 깜놀이야 발목치면 여러분 알죠? 수처도 사지예요 육주다 육주 오케이 사람주심 마무리 한번 진행하는걸로 이건 거의 총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시고 자 스펀트 8117입니다 오케이 자 실험 세팅했구요 우리 현이호가 재미있게 노세요 동영상 올라갈게요 끝 끝 ileen 공연